자 동작 그만 왜 슈퍼사이어인50이랑 프리저가 싸우고 있는 다음 영상인데 왜 얘가 이러고 있느냐 이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트위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0분경쯤일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겨서 모든 방송이 트위치에 있는 모든 방송이 채팅창만 활성화되고 검은 화면에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난 그걸 모르고 방송을 했어요 모르고 방송을 1,2분 하다가 52분쯤에 집에 정전이 났습니다 모르고 방송하는데 정전이 났어요 프리저보고 왜 프리저 레벨 23이고 슈퍼사이어인50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보중에 정전이 나서 모든 불이 꺼지고 냉장고 꺼지고요 컴퓨터 꺼지고요 정전이 났는데 이걸 뭐 잘됐다고 해야 했지 안 됐다고 해야 했지 근데 내가 서버를 확인을 하고 서버가 오래 안 고쳐줄 줄 알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정전이 또 난 거예요 아니 오늘 정전이 또 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오래될 줄 알고 야채에 써버놓고 약간 티타임을 가질라 그랬는데 가서 확인해보니까 켜지는 것 같길래 저도 바로 켰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가야죠가 아니라 프리저랑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강제당했어요 빨리 갑시다 아 잠깐만 어어아아아아 아아 운전실력 그 겸 역시 연천장봉면허라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돈만 주면은 면허를 준다는 연천장봉면허기 때문에 운전실력이 흘접한건 어쩔수가 없어 지역 특성이야 가자 아이고 이어서 가러 이어서 하러 왔습니다 설마 다음 랩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죠 왜 그러기든 여러 일이 있었지 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전 되고 켰는데 전기도 켜지고 방송 누르는 게 켜지고 게임도 켜지는데 화면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내 컴퓨터 문제인 줄 알았지 당연히 여기서부터죠 영상 영상은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 봤으니까 아 당연히 내 컴퓨터 문제인 줄 알았지 서버가 터진 건 줄 몰랐죠 스킵 30분이었죠 영상은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남자친구가 전원을 지지 못할게 했다 저쪽으로 가만히게 터뜨려 내 생각은 조금씩 흘리네 깜짝놀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, 아버지 저는 기다려있어 저의 건강한 아버지 이리와! 상대가 진짜 풀났다. 잡으려고 하고 싶었어요. 내가, 이제 너는 못 믿지 않았습니다! 무언작! 전혀 무슨 일이야! 이게 너무 좋은데? 진짜 내게? 대단해! 우움이 힘다! 우움이 힘다! 우움이 힘다! 우움이 힘다! 연사가 짱인데? 우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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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웨워!!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가라. 야야야 왕! Sandeil чув incompetence 아 오금이 두 배는 없다 야 가서 잡아 모르는 일이야 아야야야야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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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막아 다 틀어막아 쏘고 나도 쏴 그치 그치 콤보의 겉다리를 앉히는 이 지원 방어랑 기공파만 쏜다 오금이는 다 앉을겁니다 갑갑하셔야죠 내가 이걸로 기공파로 경직주니까 얘가 콤보 잘 넣어 그쵸 멀리 안 도망가니까 데려 빨리 빨리 얘 경직주예 가자 경직 경직 아 또 코치 오케이 페리곤 넥터베이 뭐야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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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잠깐만 저거 맞고 죽었다고 끝나는 거야 다음으로 이어서 갑니다 자 22에요 프리저랑 1레벨 밖에 차지 않나요 최종 형태 프리저랑 무려 슈퍼사이언이 아닌데 그치 플레이어 보정이죠 플레이스 게임은 터모한테 이름 없는 자 만큼 타기야 음.. 야 이렇게 등장할 때 상상도 못했다 야 야 이렇게 등장했어 어 대박 야 내가 쿠우라 좋아하는 거 알고 빨리 등판시켜줬네 아 근데 아 디자인 별로다 야 극장판에서도 쿠우라에 간지가 않나 목소리도 약간 걸걸하지가 않아 자 타임 타임 제4형태래 제4형태 아 쿠우라가 나왔거든요 뜬금없이 형이래 일단은 아 유의 훅 23위에요 동호투율이 많은 두력은 도토원의 위기가이q 마찬가지로 내가 자 tore 각자의 한 배에씩 오는 것 같이요 아 여기서 힍할지 몰랐어 쿠우라가 오가가 다 그런 줄 알았어 파우라가 안 나오겠지 근데 어딕든 간다 우리 탭라이로는 도로 부작용이 되었다고 아예 고건호취사마모다 이 안 봐야겠어 멍게가 안돼 이곳에서 그만둔을 찾아 두고 이곳에서 그만둔을 찾아 Strategy 요즘 장iyim 루티미야 이리와 자리오! 나에게는 도전! 뭐야? 왜그래? 왜그래? 왜 로딩이야? 눈이 펑펑됐어 아! 아 너 변신 쉽게 하셨다 뒤에서 눈치고 왔지 내가 가슴 너로 차라오 근데 개 왔거든요 저기요 아 잠깐만 잠깐만 너는 어느 정도? 대왕권의 힘입니다. 대왕권의 힘입니다. 대왕권의 힘입니다. 대왕권의 힘입니다. 한 번 더 잘갔다 좋아 개왕권 저기 잠깐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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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참 뭐야 쟤 왜저래 불가능 이겼다 내가 잡았다 아야야야야 막아야돼 막아야돼 한 방울 두고 부서 아야야야 풀렸어 야 지구려 두 칼 있지 않았나 아 왜 불어 어 잠깐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아야야야야야야 잡아라 잡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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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렸어 돌렸어 사인 사인 으악 아아아아 너무 강해 아 야 강하다 와 강하다 개시도 야아 여기서 등장하시네 하긴 프리저가 슈퍼 오공을 그렇게 이겨버리는 건 그렇긴 하지 야 적절해 음 잘 짰어 오공의 강함을 살리면서 난이도도 살리고 진행도 매끄럽고 내가 곱살에 괜히 껴서 애매지지 않게 아 너무 잘 만들었어 만족스러워 잠깐만 허아 그 쿨아는 형과 형과 형의 딴엘 기구력이랑 기력을 넣어놔야겠어 나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 Disability 사인 스라크 우승선은 긴가를 망치고 상황이 가네요. 우승선은 가만히 전장됩니다. 이 역사를 응원하는게, 전장해지는 남좌인 것입니다. 아! 지금 기사 예스! 전장할 가슴도 상대한 걸 Syndes Column과 함께 뺀다. 냉풍기, 얼음 올려줌을 것 같기도 하고 점차 blank도 적용할 것입니다. 야 ㅎ ㅎ ㅎ ㅎ ㅎ nom 9 짱 4 아 ㅎ ㅎ ㅎ 어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여하가 한 대를 보내고 있는데 다 치켜 나도 쓴 거 알려줘 나도 저거 쓸 줄 알려면 그냥 바로 끊었다 이거 어떡하냐 됐다 됐다 성공 다 맞다 어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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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빗이 기술 쓰지 말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통과 이 정도는 단수가 안되나보지 아 지구력의 기력 풀다 풀었다 이거 아 야 야 졸라벌라 졸라벌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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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력 기술을 쳐야돼 아 기술을 찰 수가 없어 이거 으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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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뭐야? 어떻게 한거야? 나도 그거 알려줘 어떻게 지만해? 아 야 큰일 났다. 성공! 그치? 아 잠깐만 2번은 안 돼. 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기술을 배워야 되나봐. 그냥 타임. 야 갑자기 이거 클래스가 달라졌어 얘네. 이걸로 이걸로 성공을 시킨다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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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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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개미코 1번 바로바로바로바로. 응!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 어떻게 쓰지 않아 교육을 받아야 돼 이건 안돼 저 뒤로 카운터 치는 거라 팽 이동으로 피하는 거 배워야 돼 그 말 해줄 거야 그 말 해줄 거야 특별히 말해줄 거야 여러분 참여해 카운터 치는 것만 내 저것만 배우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걸로 보니까 저걸로 내가 계속 저거 지구력 싸움에서 밀려버리니까 지구력이 중요해 기력은 별로 안 중요하다 지구력만 있으면 그냥 무한대로 펴준다 지구력이 양이 늘면 재생력도 올라가겠지 공기탱초를 바꾸고 이유가 있을 때 지구퇴 지구력이 Jessie 지구퇴 뒤를 잡혔으면 배우 이건가봐 어 이건가봐 기능이 있는데 내가 몰랐던 거구만 야 근데 서버 터지나 안 터지나 시청자 수호 적은 건 똑같구나 왜 왜 메지타죠? 아 메지타는 기력적 봐 자기 후방으로 그 아 그래? 지금 경고를 지켜야 할 내가 볼 수 있는 움직임을 실제 진행해봐 뭐다 바다에 올려둘라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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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? 알았지? 오케이 요오시 야테미노 들어와 그렇지 아 이거 이걸 이렇게 하고 지금은 W로 아니네 오오 된다 이거 정도만 만들어내야 알았지? 그 pushed 다리 기능으로 하는 것 들었지. 이렇게 깜짝이야 뭐 결박 왠지 다 세미노 날다 멀티에 쓰면 진짜 탈탈 털리고 했을때... 나! 무슨 놈이야! 배치 주죠? 배치 너무 잘 퍼주는거 아닙니까? 자 진급할래요 저 진급 진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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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급이여! 진급이여! 높은 클래스로 예스! 제한시간 경과 HP 0 대면 진다 오케이 후배... 후배위단다 아 이제 후방공격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누가 덤벼도 이긴다 저렴és motvb 개왕! 개왕요! 개왕의 것은 다를 추가기 때문에 개화 끈! 오케이! 다음 빨리 와 개화 한번 꺼주지 않네 FQ였나? FQ 인디 텐션! 오케이! 오 좋아 인디! 보안 제약봉 박스완? 준비 텐션! 예쓰! 저거 불쑥 아니야? 불쑥 알았는데 저게 너무 좋은데? 흠? 우한 개화권이야 이리와 난톡! 기회들더! 아깝다 지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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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전! 난인기 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! 나이스! 야오오오오오오오오 1첫! 그렇지. 근데 이거는 오 질 좀 나 아까 왜 후방공격 된거죠? 후방공격이 아니라 1팀이거든요? 보는 방에 대해서는 안될까? 아 무슨 소리야